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절을 살펴보는 인성 가원 오늘 살펴볼 구절은 맹자에 나오는 내 부모의 공경으로부터 타인의 부모까지 확장시키는 나의 자식을 사랑하는 데서 남의 아이까지 미친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렇게 자기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 그러한 관계가 주변으로 사회관계로 확장형의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자를 살펴보면 노오노 할 때 비슷한 글자가 나오면 앞에는 동사 뒤에는 명사로 해석하는 그런 형태로 노오노 하면 우리 노인 우리 어른을 노인답게 대접하는 대접하는 나이 드신 분애로 대접하는 연장자에 대한 애우를 가장 간단히 압축해서 노오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급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급이란 것은 미치다 영향을 끼치다 확대해야 된다는 의미죠 인지 노 할 때 이는 나 아닌 타인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을 말할 때 확장형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모를 정성스럽게 대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변의 다른 사람의 노인들까지도 그 마음을 미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낯선 타인들이 그런 많지만 우리 부모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가 따뜻하게 우리 부모를 대우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들도 우리 부모를 대우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마음을 확장한다는 것이죠 노오노 2급인지 노 마찬가지 패턴으로 유, 오유 할 때 이 유자는 어린이, 우리가 유치하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리이다 그런 나의 어린이들, 나의 자식을 유, 어리게 잘 대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남들의 그 아이까지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좀 지켜봐준다는 것이죠 유, 오유, 이급, 인지, 유 이렇게 가장 가까운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내 주변으로 이렇게 점차점차 확장형으로 나가는 그 중심의 이런 마음의 확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은 가정윤리하고 사회윤리하고 떨어져서 생각한 게 아니다 이 가정윤리의 확산으로 사회윤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내 노인을 노인답게 성기는 노오노 그런 마음으로 남의 노인애까지 이급, 인지, 노 한다는 것 그리고 내 아이를 사랑하는 유, 오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급, 인지, 유 남들의 아이까지 사랑한다는 이런 말들은 우리 동양사회, 한국사회에도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효를 볼 때 효 하면 생물학적인 부모에 대한 정성어린 공양 그것은 기본이고 그 효가 강조되는 이유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감사의 마음을 그런 차원을 타인에게까지도 확대해서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의 친절에 반응하며 나부라는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런 확장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머물러는 그런 생각을 좀 더 주변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압축적으로 표현된 것이죠 이런 생각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구절이 아니다 육아 경전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이란 책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효, 부모 성기는 그런 마음은 사군, 군주를 사는 성기답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사군의 심정으로 확대되는 기초 그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자는 소위 사군야라고 말합니다 효와 충이 나눠진 게 아니다 확장애로 보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제, 공손한 제자로 쓰이죠 공손한은 가정에서 공손한 연장자에 대한 연장자를 성기는 그런 공손한 마음으로 확장되고 자, 자애로운 마음 있잖아요 자애롭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사, 중, 대중을 좀 더 만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효도하고 공손하고 사랑하는 이런 가정윤리가 결국 사회 전체로의 안정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맹자의 노 오노 2급인지 노 유 오유 2급인지 유라는 이런 논리의 구도가 성립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죠 나부터 가까운 데서 주변으로 가화 만사성 수신 제거하는 그러한 사유 구도를 우리 일상에서 한번 실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